12시 방향 카운트 섹션 1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백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섹션 2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섹션 3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놀링턴 4분의 1 포워드 2분의 1 백 2분의 1 포워드 터치 섹션 4 V 스텝 아웃 아웃 백 한 번 더 아웃 아웃 백 투게더 카운트 섹션 1 1 2 3 & 4 5 6 7 & 8 섹션 2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& 8 12 카운트 1 2 3 & 4 5 6 7 & 8 1 2 3 &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& 8 1 2 3 4 5 6 7 7 2 3 4 6 7 8 1 2 3 4 6 7